퀵사랑과 레몬의 캠핑이야기 안녕하세요 퀵사랑 입니다 오늘은 레몬이 없이 저 혼자 나왔구요 제가 가는 곳은 실미유원지입니다 갑자기 불방이 땡기니 이렇게 나왔구요 실미유원지는 하계에는 무료인데 동계에는 무료거든요 올해도 똑같은지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실미유원지 입구에서 만나요 실미유원지 입구는 이 폭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나오니 운행할 때 조심하세요 실미유원지 입구에 다 도착했구요 입장료를 내면서 무료기간이 언제인지 알아볼게요 실미유원지 입구에 다 도착했구요 입장료를 내면서 무료기간이 언제인지 알아볼게요 실미유원지 입장료와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구요 차단길을 지나오면 양갈래길이 나오는데요 좌측 우측 모두 해변가로 가는 길이고 그럼 저는 우측 먼저 가볼게요 우측으로 들어오면 음식점들이 나오고 음식점을 지나서 피칭할 공간들이 나오는데 저는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좌측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토요일인지라 좌측으로 들어와서도 피칭할 자리가 마땅치 않았구요 일단 주차를 먼저 하고 실미유원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저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불멍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좋다 좋아 아 이곳이 실미도 영화 차량지이고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실미도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실미도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풍경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확실히 서에는 동해하고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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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에도 화장실은 있고 화장실은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에 개수대도 있구요.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있습니다. 역시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변가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나마 바람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릉이로 바람을 막아주니까 저 옆쪽으로는 더 바람이 아파요. 그럼 불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계획은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계획인 불멍을 하고 모사이 집으로 도착했구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깜빡 잊었는데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달이 1월달과 2월달입니다. 물론 이 기간은 극동개라 화장실과 개수대는 사용할 수 없구요. 그리고 12월달에도 배관이 얼면 얼린 상태로 그대로 놔둔답니다. 혹시 12월달에 오실 분은 꼭 확인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안녕